음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 CCS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날 일단 상한가까지 급등하면서 기분 좋게 잘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다소 좀 실리면서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일단 역시 조정관에는 어떻게 거래량 없이 양호한 음봉 조정이 나온 모습이죠 이렇게 이틀 동안에 음봉 눌림 조정이 나오고 결국은 또 상한가 갈 때에는 급등이 나오고 결국 이와 같은 눌림 구간 뭐다 매도의 흔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소금수 음봉 조정인 건데 이렇게 조정 줄 때 앞전에도 뭐다 이렇게 조정 줄 때 절대적으로 제가 겁먹지 마셔라라고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렇다? 우리는 지난번 이때 하한가 갔을 때 이와 같은 대량 거래 이거 역사적인 대량 거래다라는 거 이와 같은 거래량이 실린 역사가 없다 그죠? 이때 이미 장악이 됐다 어떤 장악 세력들이 물량을 아주 아주 싸그리 그냥 끌어모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날 뭐다? 하한가 갔었잖아요? 하한가 반대매매 반대매매 이슈로 인해서 하한가까지도 급락을 했고 그죠? 그리고 나서 하한가가 풀리고 그 이후로 이와 같은 흐름들 결국은 뭐다?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부터도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다? 이거 이대로 끝날 종목이 아니다 이거 다 작전이다 작전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다들 야네들은 판을 다 깔아놨다 이미 이 종목 작전주의인 거 모르는 사람 없다 우리 얼마 앞때부터 지난 400원에서 4천원까지 약 8배나 급등을 하면서 이거 작전이 아니고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다 바로 초전도체로 부각이 되면서 초전도체 이슈 그리고 경영진에 바로 권교수, 김교수 이 사진으로 다 선입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이 되고 끝났다라는 거죠 이 종에 16일이었죠 지난 11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급락이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거 다시 지금 현재 판이 짜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이거 초전도체 관련주 유일무이하다 지금 현재 직접적인 경영진으로 뛴 사람들이 바로 LK99 이것을 발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말 그대로 확실한 초전도체 관련 주잖아요 이제는 딴 거는 뭐다 다들 지분 보유, 지분 보유 이슈만으로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뭐 만든 사람이 직접 여기 이 사진으로 경영진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거 뭐다 지금 CCS가 초전도체의 대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로부터 지금과 같은 상승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LK99 관련해서는 이제 백서가 나왔다 백서가 결국은 아니다 라고 이슈가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아니다 하니까 급등락이 나온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다? 반박 반박했다 권교수가 그러니까 또 오늘 상한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뭐다 설계에 의해서 작전 시나리오에 의해서 자주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론플레이 하는 거다 언론플레이 언론에서 그죠? 이거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 우리 지난번 하한가 갔을 때부터 그죠? 대량거래 실리면서 이날 풀린 날부터 이미 물량이 싸그리 장악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날 분봉사 움직임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날 그때가 11월 28일이었는데 자 이날입니다 이날 하한가에서 풀려서 얼마까지 갔다 이거 정말 미쳤습니다 이때 하한가 풀리면서 48%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날 하루만에 그죠? 그러면 하한가 풀리면서 이렇게 대량거래 잡아먹고 이거 매수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매수한 거 이거 매수한 물량 그대로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결국은 팔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거래량이 실려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매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혹시라도 저점을 깨더라도 거래량이 없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왜? 매도를 한 게 아니니까 이거 매수한 거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주가 띄워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가 띄우려면 결국은 상승시켜야 되는 거고 그죠? 결국 지금 어떻게 됐다? 저기서 매수한 물량 여기서 매수한 거 이제 올라왔다 올라왔어 올라왔으면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결국은 올려놓고 어떻게 정리를 하던지 올려놓고 정리를 하던지 뭔가 이제는 뭐다 이거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직까지 지금 상하가 나오고 하면서 아직까지 매도세는 딱히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매도의 거래량은 아니다라는 거 최근에 일단 거래량은 실려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전략 전략 어떤 전략 이 구간 거래량 없이 지금 양음 양음 패턴 이 구간 2천원을 지켜내 주고 있기 때문에 2천원 라인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전략을 드렸고 지난 영상에서도 다 언급을 드렸던 상황들이죠 저는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고 언급 드리고 계속 했었죠 자 그날의 영상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다시피 CCS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나 많은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 드렸던 전략 가운데보다 우리 하안가 가고 하안가 풀렸날 이날부터 제가 앞으로 계속 봐야 되고 이거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직전 고점 라인을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이 구간 눌림 줄 때 잡아보자 라고 전략을 드렸었죠 그날의 영상 잠깐 볼게요 지켜낸 흐름이었다라는 직전 고점 2천원 라인 그죠? 이 2천원의 가격 라인을 오늘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밑고리가 쭉 달려졌고 이 가격을 지켜낸 건데 2천원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올지언정 단기 단타성 물량들 또 소화를 한다면 2천원 가격 이 가격을 지켜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 타점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타점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죠? 이렇게 이미 전략을 드렸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눌림 눌림 타점이 계속 여러 차례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러한 구간에 제가 여러 번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계속 영상 조금 붙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은 11월 30일자 영상이죠 계속해서 전략 볼게요 2천원이 바로 이 가격이다라는 거 어제 안 깨고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살짝 2천원을 깨면서 사람들 마음이 그렇다 2천원 2천원은 안 깨겠지 2천원은 지켜낼 거야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보통 잡는다라는 거죠 이 가격을 아침에 순간 이탈을 시켰으나 어떻게 크게 손절이나 이렇게 매도세가 출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결국 뭐다? 이런 물량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 그리고 나서 물량이 안 나오니까 서서히 상승으로 지금 돌려세우는 이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거 2천원 라인이 중요하다 흐름 보면서 체크를 하고 어떻게 타이밍 타점 잡아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타점을 제가 정확하게 다 잡아드렸죠 자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CCS 11월 31일 오늘 이렇게 아침 10시 58분에 2030원, 2080원에서 공략 가능하다라고 문자를 드렸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에코프로 머트리얼지도 공략 의견을 드렸는데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해서 오늘 공략 의견을 드렸고 자 CCS 볼게요 자 그저 이날 11월 30일 날 이렇게 공략 의견을 드렸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계속해서 공략 의견을 드렸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결국 어떻게 됐나요? 엄청 올라갔잖아요 17만원 이때 이미 계속해서 과거부터 제가 이거 계속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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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계속 전략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CCS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보셨던 대로 11월 30일 날 그날 공략을 해서 이날 양봉 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여러 차례 공략을 꾸준히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꾸준하게 공략 언제 12월 6일 날에도 이날 2000원 라인에서 공략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또 언제 또 공략을 드렸다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공략 공략 많이 했는데 자 또 12월 8일 날 그죠? 12월 8일 지난 금요일 날 이날 보시면은 얼마? 1900원, 1930원 이때도 공략 의견을 했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공략 의견을 다 드렸다는 구간들 바로 이 구간이다 2000원 라인에서 거래량이 없이 거래량이 없이 어떻게 매도의 흔적은 나오지 않고 바로 이 세력들의 의도를 계속해서 파악을 하면서 여기서 순간적인 급락이 나온 적도 있다 급락이 나온 것도 다 뭐다? 의도다 의도 어떤 의도? 이날 재탕 했잖아요 어떤 거? 바로 우리 이날 반대매매 나왔던 건데 반대매매 나온 거를 다 알고 있다 근데 갑자기 재탕에서 시간에 급락 시키고 어허 이거 봐라 갑자기 왜 이런데 이거 제가 다 알려드렸다 이거 일부러 그러는 거다 일부러 물량 뺏으려고 그러면서 그때도 영상으로 다 전략을 드렸었죠 자 그날의 영상입니다 그날 이렇게 12월 5일자인데 시간에서 그날 급락 했었다 다 끝났다 무조건 매도다 아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다 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다 인생 역전의 기회 그러면서 제가 이거 다 분석을 해드렸죠 기사 나온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죠? 이거 어떻게 분석해드렸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장마금하고 나왔던 CCS 주식 처분했다라는 거 이제 컨텐츠 하우스 이거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이거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재탕입니다 이게 과연 뭐다 뭐 조식 담보 계약 해지 이거 그거예요 반대 매매 나온 거 우리 반대 매매 나온 거 다 알고 있다 그죠? 지난번 하한가 가고 급락했을 때 이날 하한가 대량 거래 터졌을 때 이날 865만 주 9만 6천 주 이렇게 매도가 나왔던 거 이거 반대 매매가 출연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온 상황인데 뭐다? 일부러 겁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죠? 이때 이미 이렇게 다 분석을 해드렸다 이거 겁먹지 마셔라 이미 나온 거고 일부러 재탕해서 겁주는 거고 물량 뺏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그죠? 그러면서 시간에 급락을 시키고 또 다음에는 어떻게 또 급등을 시키고 이렇게 어제는 급락 오늘은 급등 뭐 하는 짓이냐 이것들 뭐다? 급등의 냄새가 난다 급등의 냄새 제가 이렇게 냄새 난다고 제가 이렇게 냄새 난다고 이 종목 얼마나 냄새 나는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급등의 냄새 급등 그래서 어떻게 됐다 급등 나왔잖아요 급등 이렇게 초급등 나왔다 2000원 라인에서 우리 계속 공략을 했다 아까 문자들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결국은 얼마 3000원까지 급등이 했다 그죠? 이렇게 제가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다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이날 3000원까지 돌파하면서 급등할 때 이날 제가 매도 전략도 다 드리고 매수 전략도 꾸준히 드리고 이거 여러분들 왜 안 신청하죠?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뭐 하시면 된다 구독 구독을 해주시고 구독했다라고 구독 완료 구독 인증 인증만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CC라고 CC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요렇게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 구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인증 인증이 되셔야 되죠 인증은 필수 인증하는 법 간단하게 구독 완료 구독 인증 요렇게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CC라고 요렇게 남겨주시고 결국 이 구간에서 계속 공략을 하고 급등의 냄새 그리고 여기 급등하기 전에 계속해서 제 영상에 이런 영상에 뭐다 싫어요가 자꾸 많이 달렸다 왜 도대체 싫어요가 달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분명히 긍정적으로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다 이렇다 분석을 해서 도움 되시라고 투자에 도움 되게끔 했는데 실태 이게 왜 싫은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뭐다 주포 세력들 이놈들이 다 영상 유튜브 이런 거 다 체크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니까 영상을 못 보게 하려고 영상이 퍼지면 안 되니까 좋아요 이런 게 많이 달리면 어떻게 영상이 알고리즘 타서 많이 많이 이게 노출이 됩니다 그게 싫으니까 싫어요 싫어요를 엄청나게 눌러댄다 그래서 좋아요 하고 싫어요가 반반이야 말도 안 되게 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영상이 그렇게 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하셔라 빨리 빨리 지금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빨리 빨리 눌러주시고 구독도 빨리 빨리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이쪽으로 뭐라고 구독이라고 보내셔라 구독 구독 인증 그래야 제가 CC라고 이렇게 보내고 그래야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세력들하고 맞서서 전략을 드리잖아요 그죠 이날도 기가 막히게 제가 매도 전략 다 드렸잖아요 매도 전략 3000원 최꼭대기에 제가 매도 전략을 다 드렸어요 자 그날이 언제다 12월 12일 날이다 12월 12일 자 그날 제가 실시간으로 전략 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오늘 지금 돌파하면서 오늘 3050원까지도 급득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도 다 전략 드렸다 오늘 3000원 정도 오면은 비중축소 하는 게 좋다라고 그죠 절반은 좀 챙기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3000원 라인 절반 아시겠죠 절반은 매도 꼭 자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3000원 돌파하고 있다 지금 3030원이다 그런데 지금 절반 챙기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드렸다 정확하게 상한가 간 전날에도 제가 아하 내일은 3000원 정도 오면은 일단은 비중축소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전략을 줬고 당일날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급득 나오니까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전략을 또 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뿐만이 아니죠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도 전략을 드리고 나서 빠지니까 또 어떻게 매수 전략도 드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실시간 이날 11월 15일날 이날도 제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타첨도 잡아줬었는데 그날의 영상도 한번 조금 볼게요 자 그날 11월 15일날 영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탈을 했다라는 거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러한 구간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급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2765원까지 갔다가 아이고 벌써 반등 나오네요 자 현 구간에 공략을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봅니다 단기 한 5%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다시 한번 눌러줄 때 저점 라인 2750원에서 2850원 요 해당 가격 구간에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 지금 보셨다시피 지금 뭐다 주가가 막 내려온다 근데 실시간으로 이와 같은 전략이 됐다 실시간으로 2750원 2850원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라고 이날 주가가 어떻게 됐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자 그날의 위치 한번 가볼게요 11월 언제다 15일날 바로 바로 언제다 이날이다 이날 이날 주가가 막 쏟아졌을 때 그때 이 구간에 정확하게 잡히고 어떻게 됐다 종가가 상승세로 끝이 났고 그리고 다음날에 또 상승 나왔다 종가의 몇 퍼센트 종가 13% 상승 다음날 또 이 구간까지 토탈 이거 28%나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다 타점을 잡아 드렸다 라는 거죠 이렇게 실시간 전략도 드린다 이거 어떻게 똑같습니다 상단에 번호로 어떻게 50737491 이쪽 번호로 구독 구독 보내주시고 실시간 실시간 이라고 cc 실시간 cc 실시간 이렇게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링크 방송 입장 가능하게 링크로 보내드리는데 자 이거 링크가 스팸 때문에 잘 안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꼭 못 받으셨던 분들은 다른 번호로 한번 꼭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도 실시간으로 전략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상한가 갓날 이 구간에 공략드리고 또 지금 상한가 또 이후 오늘 또 상한가인데 이거 상한가는 또 상한가 매매 기법을 통해서 잡아볼 수가 있다 우리 상한가 기법 제가 지난번에도 다 설명드렸다 상한가 기법 그쵸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상한가 갓날 이날 마찬가지로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날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이날 역시 상한가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러면 상한가 가격까지 내려오면 타점이 된다 안된다 된다 그쵸 다음날에 역시 상한가 이하 이 가격 내려오고 또 어떻게 정확하게 이 구간이 타점이 되고 또 어떻게 또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날 분명히 이거 다가오는 월요일날 또 어떻게 타점 준다 마이너스 주고 하면은 우리 이 구간 그쵸 이 구간 라인에서 또 돌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 타점 매수 매도 위와 같은 타점 어떻게 상단의 번호로 5073에 7491 그리고 구독 구독을 해주시고 꼭 CC라고 또는 CC 실시간 이라고 남겨주시면은 함께 공략이기한 공략 타점을 잡아 드린다 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상한가 종목이니까 최근에 상한가 종목 가운데서 이렇게 상한가 기법을 이용해서 큰 수익을 준 종목이 있었죠 바로 덕성우선주 라는 거 덕성우선주 상한가 상한가 가던 종목이 이날 한번 흔들렸다 라는 거죠 상한가가 풀렸을 때 타점 정확하게 이날 언제였다 12월 1일 그죠 상한가 기법 이거 지난 영상 보면 있습니다 상한가 기법 따로 오늘은 안 알려드릴게요 자 이날 보면 역시 상한가 라인 이 가격 이 가격에 오면 어떻게 타점을 준다 라는 겁니다 이 가격 구간에 보세요 다음날 왔다 안 왔다 내려왔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가격 두 번씩 이나 왔다 5일 날에도 오고 벌써 10% 20% 이날 12월 1일 12월 5일이다 이날도 역시 당연히 제가 문자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문자 보셨던 대로 12월 1일이다 덕성우선주 그죠 22,000원 23,000원 또 언제 12월 5일 날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다 드렸다 똑같이 그죠 미리 깔아두자 오늘 또 공약하자 라고 이렇게나 연속적으로 타점을 다 잡아 드렸다 라는 거죠 이거 아직도 신청 안하셨어요 상단에 번호로 50 73 74 91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CC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고 CC 아시겠죠 안 남겨주셔도 되지만 구독은 필수다 구독 구독 인증을 해주셔야 된다 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께 우리 뭐 어디 가입하고 뭐하고 할 때 인증하잖아요 인증 휴대폰으로 인증하듯이 구독자임을 인증을 해줘야 된다 구독이라고 이렇게 꼭 남겨주셔야 아하 구독자님이구나 그러고 어떻게 저도 구독자님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전략을 드린다 라는 거고 결국 우리 CCS 지금 보세요 그동안 지금 현재 제 영상들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지 거다 제가 이 구간 절대 거래량을 못 속인다 돈의 흐름 세력의 의도 이러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전략을 드릴 수가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거 초전도체 이대로 안 끝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초돈제체 지금 반박 나오고 또 뭐다 검증하고 또 나온다 또 나와 이거 2월달까지 지금 원래 18일날 IR 이슈가 있죠 IR도 잡혀있고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지금 기사도 나오고 뭐다 입 열고 지금 뭐 계속 한다라고 그죠 이거 관련해서 내년 2월달에 공개하고 뭐다 그러면 계속 무궁무진하다 재료가 아시겠죠 검증 이슈도 계속 아직 안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위한 여러가지 뭐다 지금과 같은 플레이 언론 플레이까지 언론 플레이까지 시작을 해서 이거 돈 돈만 내면 기사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세력들은 작전을 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거고 우리 이날 한가 풀리면서도 뭐다 다 반박하고 뭐하고 기사 내고 또 그러고 또 기사 내고 결국은 믿을 거는 거래량이다 거래량 거래량은 뭐다 세력들의 물량 포유만 하고 있으면 안 팔았으면 야네들이 결국은 끌어올릴 거고 이러한 것들을 잘 분석해야 된다 분석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타이밍 전략을 다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 전략들 상단의 번호로 50 73 74 91 구독 두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 구독자님들께 지금과 같이 다 모든 전략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참여하시고 자 주말 상황가 이니까 또 즐겁게 보내고 또 월요일날 급등시에 잘 또 매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